네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전에 제 자신을 어떤 이유로든 혐오한 적이 있기 때문에 Love Yourself는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죠. 앨범 작업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는 특히나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서로서로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수록곡들을 작업하면서 특히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감정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개인적으로 대입해봐도 공감할 수 있는 가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Love Yourself 쓴 허는 앨범에서는 특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